저쨰야 바쁘니? 아니요 어머니 하나도 안 바빠요 무슨 일이세요? 오늘 가족들끼리 간단하게 모여서 저녁 식사나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나 싶어서 연락해봤다 당연하죠 어머니 근데 이번에도 막내 동서는 못 온대요? 에휴 말해서 뭐하겠니? 매번 연락할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오늘은 뭐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 막내 동서 얼굴 보기 참 힘드네요 오늘 일찍 퇴근하니까 가서 식사 준비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어쩜 우리 큰애가 며느리 하나는 끝내주게 잘 데려왔구나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없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건 다 맛있어서 좋아요 둘째 동서는 온다고 하던가요? 안 그래도 입덧이 심하다고 해서 힘들면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오겠다고 하더라고 오랜만에 가족들 다 모이겠네요 조금 이따가 뵐게요 어머니 동서 조심히 잘 들어갔어? 오늘 오느라고 많이 힘들었지? 형님 아니에요 힘들긴요 모처럼 어머니가 마련하신 식사자리인데 당연히 참석해야죠 항상 우리 동서 보면 기특해 죽겠어 그 작은 몸으로 집에서 일도 하고 퇴교도 하고 항상 본받고 싶다니까? 에이 뭘요? 저는 형님을 더 본받고 싶은데요 매번 가족 행사 때마다 일은 도맡아서 하시잖아요 힘들다고 투정 한 번 부리지도 않으시고 내가 맏며느리잖아 힘들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멋져요 형님 그나저나 어머니께서 주신 로또 확인해 보셨어요? 아응 나 이번에도 꽝이야 저도요 사실 이건 비밀인데 어머니께서 맨날 갈 때마다 로또 한 장씩 주시잖아요 그거 받으러 가는 재미도 있어요 동서도 그랬어? 사실 나도 그랬는데 이게 은근히 기대되지 않아? 당첨될 확률이 하늘의 별따기인 건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 사람이라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아 설마 하면서 보게 된다니까요 그 짜릿함은 아는 사람은 알죠? 그치 그건 그렇고 막내 동서 몸은 괜찮나 모르겠네 아 맞다 형님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막내 동서 오늘 못 온 거 코로나 격리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응 그랬지 저희 집 가는 길에 갑자기 과일이 너무 땡겨서 근처 마트에 잠깐 들렸었는데 글쎄 막내 도련님이랑 동서랑 둘이 착 붙어서는 전혀 아픈 사람처럼 안 보이던데요 아니 그전에 코로나 걸린 거라면 밖에 못 돌아다니지 않나? 응? 정말? 그렇다니까요 오빠랑 저랑 똑똑히 봤어요 사진이라도 찍어놔야 했는데 에이 아닐 거야 막내 동서가 집안 행사에 관심이 없기는 해도 그런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빠질 이유는 없잖아 동서가 잘못 본 거겠지 진짠데? 분명히 똑 닮았었는데 아닌가? 잘못 본 건가? 에이 모르겠다 참 얼굴 보기 힘드네요 다 같이 모여서 수다라도 떨면 좋을 텐데 에이 그러게 막내 동서도 한 번쯤은 얼굴 비춰주면 좋을 텐데 아무튼 동서 몸조리 잘하고 아버님 제사 때 만나자 네 형님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님 오늘 아버님 제사죠? 음식하는 거 도우러 가려고 하는데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건 다 샀고 혹시 모르니 올 때 올리브유 한 통만 사다다오 처음 부치고 튀김 튀길 때 기름이 조금 모자랄 것 같구나 네 알겠어요 어머님 아 막내 도련님이랑 동서 말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오늘은 오겠죠? 예 말도 마라 그것 때문에 큰애랑 막내랑 얼마나 싸우는지 아니? 지압 바가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1년에 한 번뿐인 지압이 재삿날을 빠진다고 네? 아버님이 막내 도련님 금지옥엽 키우셨잖아요 막내 동서도 엄청 예뻐하셨었는데 지들이 뭘 알겠어 오늘도 일이 바쁘니 어쩌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데 아 이젠 듣기 싫어서 그냥 끊어버렸다 더는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어머님 제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님 제사에 자식이 빠지는 게 아서라 어차피 막내는 와봤자 도움도 안 돼 워낙에 곱게 자라서 칼질 한번 해본 적 없다는데 속상하지 않으세요 어머님? 속상하긴 해도 너랑 둘째가 있으니 든든해 퇴근길에 차가 많이 막힐 텐데 조심히 와라 동서 나랑 얘기 좀 해 저 바빠요 나중에요 내가 참다 참다 이야기하는 건데 동서 좀 너무한다고 생각되지 않아?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동서 결혼할 때 잊었어? 아버님이 막내 도련님이랑 동서를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집도 아버님께서 해주신 거잖아 그래서요? 다른 집안 행사는 빠지는 거 이해돼 아직 동서 나이도 어리니까 당연히 집안 식구들 모이는 자리 불편할 거라고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아버님 기일이잖아 오늘 같은 날 안 오는 게 말이 돼?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요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간다고요 어머님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왜 형님이 나서서 그러시는 거예요? 동서 정말 철없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지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저도 아버님 제사 참석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이 너무 바쁜 걸 어떡해요? 당장에 오늘도 야근인데 형님도 사회생활하고 계시면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런 경우였다면 동서가 먼저 어머님께 연락드려서 사정이 이러니 오늘 못 갈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오빠도 오늘 아버님 기일인 거 까먹고 있었대요 참 너무들 한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가끔 얼굴 비추고 그래 어머님도 많이 서운해하셔 둘째 동서도 보고 싶어하고 시간 나면 들리던지 할게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요 알겠어 수고하고 어? 저거 막내 도련님이랑 막내 동서 아니야? 맞아요 오빠랑 가다가 바로 포착했지 뭐예요? 흑 기가 차서 나랑 어머님한텐 오늘 회사일 바빠서 못 올 것 같다고 말하더니 헐 진짜요? 형님 전에도 말했죠 마트에서 봤다고 한 거 제대로 본 거 맞다니까요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버님이 얼마나 아끼셨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막내 도련님이랑 동서를 좀 예뻐했어요? 보는 저까지 질투가 날 정도였는데 막내 도련님은 결혼하실 때 아버님이 집까지 해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막내 도련님 같았으면 먼저 나서서 제사 지내겠다고 했을 텐데 아버님 하늘에서 엄청 서운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라도 가니까 좋아하실 거야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 잔뜩 올려드리자 좋아요 형님 이따가 봬요 예 첫째야 오늘 로또 번호 나오는 날이었지? 그렇네요 한번 알아볼게요 아 이번에도 꽝이겠지 참 막내 동사는 안 와서 잘 모르겠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그날 막내는 안 왔었지 로또요? 아직도 다들 유치하게 그런 걸 하세요? 로또로 인생 한 방 노려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죠 이건 집안 행사의 작은 이벤트 같은 거야 한탕 노려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하는 거라고 싸우지들 마라 첫째야 이번 주 로또 번호 한번 불러봐라 1, 19, 37, 38, 41, 44 보너스 번호 27 에이 이번에도 꽝이네 어머님은요? 나도 꽝이다 첫째야 너는 어떻게 됐냐? 어머니 동서 어떡해요? 저 1등이에요 1등이라고요? 우와 제 주변에서 로또 1등이 나오다니 진짜 대박이다 너무 축하드려요 형님 축하한다 크나가 그동안 네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복 받은 게야 1등이면 당첨금은 얼마예요? 어... 이번에는 22억이라고 하네 나 아직도 꿈 같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동서 너무 축하드려요 형님 잠깐 개인적으로 카톡 드려도 될까요? 동서 갑자기 형님이랑 개인 카톡은 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알겠어 동서 동서 연락해 형님 우선 로또 1등 당첨 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고마워 동서 그런데 갑자기 할 말이라는 게 뭐야? 아니 다른 건 아니고요 1등 당첨금 말인데 형님 혼자 쓰시기엔 너무 많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야? 22억이라는 돈이 쉽게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솔직히 개인이 쓰기에 많은 돈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가족 간의 정이라는 것도 있고 그동안 표현은 잘 못했지만 제가 항상 형님 존경했던 거 아시죠?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당첨금 저희들끼리 나눠요 어차피 어머님한텐 드릴 테고 저도 이 집 가족이니까 받을 자격 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동서 아까 단톡방에서 유치하게 그런 걸 왜 하냐고 하지 않았어? 한탕 누리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자고 말한 건 동서잖아 그건 그냥 한 말이었고요 아무튼 나누실 거죠? 형님 정 없으신 분 아니잖아요 일단 어머님이랑 논의해 볼게 이건 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동서 알겠어요 형님 어머님이랑 이야기 나눠보시고 얼마 주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라니 어떤 고민? 혹시 막내가 뭐라고 했니? 네 로또 당첨금을 나누자고 하네요 뭐라고? 양심도 없고 뻔뻔하기까지 가족 행사에는 단 한 번도 온 적도 없으면서 돈을 나누자는 말을 너한테 어떻게 한다니 저도 계속해서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좋게 판단이 잘 되질 않아요 솔직히 22억이라는 이 당첨금 처음부터 둘째 동서랑 어머님이랑 나누려고 마음 먹었었어요 오빠도 제 의견 동의했고요 그 돈을 왜 우리를 나누어 주냐? 그건 온전히 네 돈이잖아 아니요 저는 꼭 나누어 드리고 싶어요 저희끼리 쓰기엔 정말 많은 돈이기도 하고 여태 둘째 동서랑 어머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기도 했고요 하지만 막내 동서한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심보가 너무 못돼 먹은 건가요? 못돼 먹긴 뭐가 못돼 먹어 나도 네 의견 전적으로 동의한다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지금 단톡방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그래라 막내 동서 당첨금 나눠 가지고 싶다 그랬지? 뭐예요 형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 당당하면 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 되지 동서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첫째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긴 말할 것 없이 당첨금은 첫째랑 둘째 그리고 내가 똑같이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그럼 저는요 저도 이 집안 식구잖아요 미안하지만 막내 동서한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을 것 같아 모두가 동의했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도 같은 가족 구성원인데 저만 쏙 빼놓고 돈을 나누신다니요 양심이 없는 건 동서겠지 여태 집안 일에는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거짓말이나 하고 돌아다닌 주제에 어딜 뻔뻔하게 돈을 달래? 막내야 너는 내가 바보로 보이니? 내가 여태껏 네가 한 변명들 다 믿어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 어머니 그게 이 와중에도 변명하려고 하는 거냐 됐다! 어리다고 넘어가 주는 것도 이제는 못할 것 같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가족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첫째 돈을 탐냈다가는 그때는 아주 혼쭐이 날 줄 알아 네 죄송해요 어머니 동서 나도 한마디만 할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 그리고 남의 돈 함부로 탐내는 거 아니야 양심도 챙기고 살고 알겠지?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시어머니한테 면박당하고 둘째 동서한테까지 저런 소리 듣게 만드시면 형님 속이 시원하세요? 동서 같으면 시원하겠니? 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내 원망부터 하잖아 철 좀 들어 당첨금은 안 나눠줄 거니까 앞으로 그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 마 그 사건이 있은 이후 막내 도련님네는 가끔 들리던 발길마저 뚝 끊겼다고 해요 대충 듣기로는 제 당첨금을 나누어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막내 도련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어머님이 단칼에 거절하셨다지 뭐예요? 아버님이 해주신 집 관리비를 몇 개월째 체납해서 결국 퇴거당하고 작은 월세방을 구해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막내 동서, 도련님이 철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